괴물 신인, 베이비 몬스터 여러분 환영합니다! 1, 2, 3 안녕하세요 베이비 몬스터입니다! 인기가요 첫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데뷔하자마자 글로벌 차트에서 주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해외 팬분들께도 인사해주세요. Hi guys, this is Parita, and we are a baby monster. I hope you guys are enjoying our first mini album. Thank you! 네, 베이비 몬스터 팀 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?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베이비 몬스터는요. 베이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, 그리고 몬스터는 몬스터 같은 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. 오늘 음악방송 첫 데뷔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저희 일곱 명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데뷔 무대인데요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시시 무대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다시 준비되셨나요? 네! 그럼 감사합니다. 베이비 몬스터의 정체성이 담긴 데뷔곡 시시, 어떤 걸 이제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저희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시시는요. 놀라움을 뜻하는 감탄사인데요. 저희가 세상을 시시하고 놀라게 만들어드릴 저희의 자신감과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. 특히 시시에서 시원한 고음 파트가 자꾸 귀를 맴돌더라고요. 혹시 한 소절만 미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한 소절로 불러보겠습니다. 눈물 뜬 순간 피었나 Oh, light on me 불을 질러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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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빡! 주세요! Forget you ain't seen nothing Yeah! Got them all going Yeah! Be a baby while he's on it be a baby wild 본무대가 기다려지는데요 그 전에 베이비 몬스터만큼이나 에너지 가득한 다음 무대부터 만나볼게요 네 청춘 에너지 폭발 프리큰과 활활 불타워를 더 뉴 6의 무대 지금부터 뮤직 스타트 네 청춘 에너지 폭발 프리큰과 활활 불타워드 네 청춘 에너지 폭발 프리큰과 활활 불타워드 네 청춘 에너지 폭발 어린 중간에 대하위 엄 São 룰의 주소인 담아위 어 esp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